청릉사 청릉사와 함께하는 히어링오케이 유튜브 채널입니다. 보청기는 일단 귀에서 빼내면 보청기 전용 케이스에 보관하셔야 하는데요. 분실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유생상의 문제나 성능 유지를 위해서도 전용 케이스에 보관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하루 종일 보청기를 착용하면 보청기 외부 또는 내부의 부품들이 습기를 머금을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주무실 때는 보청기의 제습을 위해 반드시 보청기 전용 습기 제거제와 함께 보관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보청기 부품 중 습기로 인해 고장이 잘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스피커와 같은 역할을 하는 리시버인데요. 아무래도 외도 안쪽 꼬막 가까이 유치하다 보니 습기에 민감할 수밖에 없으며 습기가 많아지면 재의 기능을 발휘하기 힘들고 결국 고장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보청기 전용 습기 제거제도 제조사마다 보관하는 용기의 모양은 다를 수 있지만 그 성분은 우리가 흔히 접하는 실리카겔처럼 제습 효과가 있는 재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단 교체형 드라잉 캡슐을 사용하는 습기 제거제의 경우 우선 드라잉 컵을 열고 패드 아래에 드라잉 캡슐을 넣은 후 보청기의 배터리 도어를 열어서 보관한 다음 컵을 꼭 따두면 됩니다. 드라잉 컵의 모양이 달라도 보청기를 보관하는 방법은 같은데요. 컵을 열고 바스켓을 빼낸 후 드라잉 캡슐을 넣습니다. 다음 보청기의 배터리 도어를 개방한 후 바스켓에 넣어 드라잉 컵에 보관하여 뚜껑을 꼭 닫아 보관하면 됩니다. 실리카겔 결정체로 이루어진 드라잉 캡슐의 경우 원래 색상은 황금색인데요. 드라잉 컵에 넣어 사용하다 보면 황금색에서 흰색에 가깝게 투명해지며 이때 새 캡슐로 교체를 하시면 됩니다. 캡슐 형태가 아니고 알갱이로 이루어진 습기 제거제의 경우도 보관 방법은 같은데요. 드라잉 컵의 뚜껑을 열어 패드 위에 보청기를 보관한 후 뚜껑을 꼭 닫아서 사용하면 됩니다. 드라잉 컵의 패드 아래에는 미색, 백색, 청색 이렇게 세 가지 색상의 알갱이가 있는데요. 습기 제거제를 사용한 지 3-4개월 정도 지나면 백색, 미색 알갱이의 색상은 변화가 없지만 청색 알갱이의 색상은 분홍색에 가깝게 투명해집니다. 이때는 알갱이 전부를 전자레인지용 용기에 넣어서 실리카겔의 색상이 청색으로 돌아올 때까지 2-3분 정도 가열합니다. 그 후 청색으로 돌아온 실리카겔을 포함한 나머지 알갱이들의 열기가 식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드라잉 컵에 넣어서 재사용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방식보다는 교체형 드라잉 캡슐을 이용해서 습기 제거하는 방식을 추천하는데요. 보통 주무시는 동안 충전해야 해서 드라잉 컵에 보관하지 못하는 충전식 보청기의 경우도 충전 케이스에 따라 드라잉 캡슐을 보관하는 공간이 따로 있어 제습과 충전을 함께 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제습과 충전 케이스